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제 뒤에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 노랑이에요 로켓몬스터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아 너로 정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? 실! 치료하는 거구나 아 먼저 미스터몬순한테 말을 걸래요 미스터몬순이 누구냐 뭐 이름이 나와야지 미스터몬순이 누구야 안녕하세요 배틀? 배틀 하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쟤는 3명이고 나는 1명이네 어떡하지 당신의 장난감 아 장난감이구나 얘네들 로봇 그게 아니라 가라 주먹 펀치 노랑이는 뭐야 저거 매트릭스네 아 튕겨나갔다 노랑아 팔을 던져 뭐야 나 때린거야? 소리도 안나왜 노랑이 팔 던지기 굉장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팔 한번 더 던지기 팔 한번 더 던지기 아이고 노랑아 노랑이 차례가 없는데 노랑아 팔 던지기 빡 아 첫번째 거만 안 막혔어도 벽 벽 벽 벽을 지어 안돼 아 다행이다 나도 벽 지었어 아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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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방화벽이야 방화벽 팔 던지기 팔이 튕겨나왔어 쟤가 먼저 하잖아 계속 어떻게 된거에요 뭐한거야 아이고 노랑이 부서졌네 아니 아하 어떻게 하는거지 누구랑 싸워야지 이길 수 있지 얘랑 싸워야지 이길 수 있나 맨 처음 시작하는건가 퀘스트 아 얘가 몬순이구나 아 너였구나 아 나 얼마전에 장난감을 잃어버렸어 장난감을 찾아줘 몬순의 집에서 증거를 발견해라 여기서 장난감을 잃어버렸대요 증거를 찾아라 오 굉장한데 뭔가 좀 특이해 대화 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있어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하 오호 오호 위로 올라갔다 이츠 어 증거다 이거 이게 증거구나 이상해 뭔가 노트에 써져있어 몬순한테 갖다줘야지 몬순아 몬순아 내가 증거를 갖고왔어 오 내 방에서 찾은거야 정말 굉장히 그건 크라켄에 가는거야 크라켄이라면은 오징어잖아 그건 등대 주변에 있어 샌디를 찾아서 크라켄에 대해 물어보자 등대 주변에 있대거든요 등대가 어딨지 저기있다 엄청 머네 아뚤 아뚤 노랑아 너 이제 괜찮니 내 노랑이 상태 어떻게 보냐 체력이 빵이야 체력 치료하고 왔어야 되는거 아닐까 잠깐만 아 나 근데 샌디랑 난 대화만 하면 되는데 얘들아 놔봐 대화만 할게 다 지금이다 핫 안녕 잘 왔어 나랑 배틀을 해 준비해 아 잠깐만 난 지금 배틀중이야 아 얘랑 배틀해야되잖아 어떻게 해 못 이길거 같은데 그리고 순서가 있어가지고 얘가 먼저 해야되요 그리고 저는 근데 지금 노랑이 밖에 없는데 노랑이가 체력이 없거든요 아 체력 포션이 있구나 포션을 먹여줬으면 되는건데 알았다 체력 치료하고 와가지고 포션을 먹여주자 아저씨 우리 노랑이 좀 치료해주세요 오 좋아 치료해줄게 샌디 엄청 센거 아니야 봐봐 이 친구 노랑이 말고 딴것도 있는데 못 이기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야 보니까 일단은 제거요 장난감이랑 이런거 레벨을 좀 올려야 될거 같아요 보이죠 여기 샌즈 보이죠 와 샌즈 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퀘스트 안녕 나 준비됐니 댄병 샌디가 당신에게 싸움을 걸었다 뚜뚜뚜 당신은 팔을 던진기를 사용했다 아 저 녀석을 가리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안방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방에 끝났다구요 아니 아니 이럴수가 하하하하 한방에 끝났다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야생의 장난감을 찾아라 뿜뿜 뿜뿜 뿜뿜뿜 없는데 없잖아 어딨어 아 저 터 터 터 터 터 터 아 아 요게 돌아다니네 아 요있다 근데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아 흠 정보를 볼 수가 없네 일단 한번 장난감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브 아저씨 어두워서 안보이네요 이길 수 있을까 나레벨 오는데 아 안되겠다 25다 여기는 너무 센 지역이네 도망가자 도망 어떻게 가 아 도망을 못가 흠흠흥 흠흠흠흠흠흠흠흠흠 according to the end 여기서 좀 약한 약한 애들일까요 나 왜이렇게 밤이야 아 아하이 친구야 어디있는지 알아 와 이 친구 뭐야 이거 왜그래 어우 뭐야 배틀 하자고 그래 배틀 왜해 왜 배틀을 하지 아 레벨 5인데 갑자기 시작된 배틀 와 약하다 약한 녀석이야 하하하하 좋았어 와우 와우 아이고 4밖에 안 달았네 핫 팔 던지기 한 번 더 팔 던지기 팔 한 번 더 던지면 되겠다 얘는 뭔데 이렇게 컷신 있어 나는 팔 던지는 거 안 보여주면서 됐다 쓰러트렸다 예에에에 경험치가 올랐다 아 레벨 올려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땡스 친구 굿 요 굿 친구 머리가 왜 이럴까요 근데 아 그 녀석을 쓰러트리면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오 오 아 이 친구야 오 아 이 녀석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배틀 팔 던지기 피카츄 아이고 노랑이 팔 던지기 와 진짜 약하네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하 노랑이 팔 던지기 예에에 이겼다 하하하하 경험치 5가 올랐다 저기요 경험치 5가 올랐다구요 어 20코인을 받았다 경험치가 5가 올랐어 하하하 아니 5가 오르면 어떡해요 쫙 노랑이는 팔을 던졌다 노랑이 다시 팔 던지기 게스트는 게스트는 오리를 던졌다 효과가 굉장했다 노랑이도 팔을 던졌다 이겼다 아이 분해 예에에 노랑이가 레벨이 올랐다 어 무브 베이스볼 스윙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예에에에 레벨이 올랐으니까 체력도 찾겠지 안 찼네 왜 안 차져 하하하 아 왜 안 채워 레벨이 올랐으면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으로 쓰러트릴만한 친구 아까 이 친구 쓰러트릴만 했거든요 친구야 댐벼 나 이제 새로운 기술을 아 잠깐만 저 친구 세 마리였지 아 하하하 짱인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벽을 만들었다 당신은 벽을 세웠습니다 베이스볼 스윙 야구 야 착 아 좋다 이거 졌어 아 아이고 하하하 제발 한 마리만 쓰러트려보자 착 포션 포션 써 포션 아이템 어떻게 했어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쓰냐구요 아이템 써 아이템 유우주 아 포션 됐다 오 체력 깍쳤다 굉장히 벽을 만들었다 바나나가 튕겨나갔다 좋았어 펀치 아이고 쫘악 쓰러트렸다 경험치 경험치 주나요 허어 우와 경험치 78이나 줘 와 엄청 많이 올라요 대박이야 코인은요 어디다 쓰냐면요 여기 상점 부문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여기서 상자를 살 수가 있어요 핫 상자 깡 상자 깡 뽁 상자 열었더니 장난감을 주는구나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친구 생겼어 친구 친구 얘도 이렇게 눌러놓으면 분명으로 늘었어 숫자가 이렇게 얻는 거였네요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핫 노랑이 팔 던지기 전에 체력 채우고 딱 가라 노랑아 팔 던져 뚝 됐다 이겼다 하하하하 이겼어 경험치 170ml이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와 레벨 2 올랐어 한 번에 레벨 9 노랑이 까추 노랑이 까추 너 이제부터 피카 노랑이다 피카츄다 피카츄 됐다 한 방만 아니면 돼 물약으로 버티면 돼 샌디야 댐벼 샌디야 안녕 날 쓰러트림 알려줄게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댐벼라 맨 처음 보낼 친구는 바로 노랑이 괜찮을까 노랑이 너로 정했다 한 방만 아니면 돼 레벨 똑같잖아 그래 일단 방어 방어를 해 벽을 만들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를 내보냈다 그리고 팔을 던져 어 뭐야 인형 인형 아 됐어 한 방 아니야 됐어 쫙 던지고 한 방 맞으면 쓰러지거든요 여기서 약을 무거 약을 먹고 팔을 던져 고양이 받아라 고양이 눈에서 빔 쏘네 장난감 비켜 장난감 비키라고 원래 물약 먹으면 행동 못하는데 여기는 물약도 먹고 또 행동도 할 수 있네요 됐다 쓰러트렸다 아 부르네 아 레벨이 올랐다 짜자자자자잔 11이 됐다 15억 원을 얻었고 비켜봐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크라켓은 굉장히 위험해 혼자선 상대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친구를 찾아봐 친구를 찾으래요 고양이 막 고양이 눈에서 비 고양이 눈에서 비 오 루피잖아 아니 뭐야 원피스 루피가 여기 있어 루피랑 한번 싸워볼까 배틀 안녕 루시네 루피가 아니라 루시 루시 여기 있어 댐벼 루시 루시가 싸움을 걸어왔다 아 레벨도 비슷하네 호랑이 선자 발 던지기 아이고 도끼 도끼나 슛 아이고 하하하하 파이를 던져? 받아라 난 팔이다 이겼다 예 헉 겸치 300 세상에 이럴수가 더 안 올라가나? 도도도도 당신은 루피를 쓰러뜨렸습니다 예 15코인을 얻었어요 새로 만난 애들을 쓰러뜨리면 돈을 주네요 짜자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로켓몬스터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오시면 더 재밌고 싶네요 재밌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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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뿅 접먹 always 감사합니다.